니가 날 알아? 몰라 무슨 일 있어? 은주? 은희? 지우 중에 누구? 나 나 사고쳤어 가족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봐 제 나이요? 1982년이요? 아버지 쟤 요즘 연애 시작했네? 거기 알바랑 반말 뜨더라? 숙이실 때 기억나요?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뽀뽀해주기였는데 기억 안 난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? 가족의 문제가 뭔지 알아? 할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너무 싫어 진짜 나도 이제 잔소리 들을 나이 아니고 언니 안 해 짱나 좀 가라고 좀 야 너 왜 그래? 나 너네 아빠랑 갈라설란다 이 아파트 팔아 나누자 니가 샀냐? 이 아파트 팔아 너가 다 가고 어허가 이 아파트 팔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